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대화를 공개한 데 따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평가가 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원 신분인 명 씨에 대한 당무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.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. 친윤계는 문자 속 오빠가 실제 김여사의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설명을 옹호하며 논란 확대 재생산을 경계했습니다.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런 분까지 한 표 한 표가 다 지은 때니까 뭐라 그럴까요? 토닥거려주고 상대를 해주고 이런 게 배우자의 역할이거든요. 반면 친한계에선 대통령실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평가하며 김여사의 사과 등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. 이런 가운데 명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메시지 캡쳐보니 2천 장이 더 있다고 추가로 밝혀 당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.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반 당원 신분인 명 씨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각 캠프에 지급된 당원 명부가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한 건데 필요할 경우 당 차원의 고소,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야당은 명 씨를 둘러싼 논란을 고리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. 오빠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?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인 통치자인 것이 분명합니다.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. 연합뉴스티비 수현정입니다. 연합뉴스입니다. 연합뉴스 Ins Upon